제2이천 포미유서후 김종직 이이천을 칭찬한 유서의 후미에 재하다. 복독양한서 내가 한서와 후한서를 읽고서 위선장이제우 민지절야 한선제와 후한장제에 백성 걱정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좋게 여겼다. 기우지하철 백성 걱정하는 마음이 간절하였기 때문에 고 기소의 대자목질향자 훌륭한 지방관을 대호한 것이디 우권권은 더욱 정성스러웠던 것이다. 노래 유민불태 유민들을 위로하여 돌아오게 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작 관내후자 관내후의 작을 하사받는 사람은 교동상왕성이야 교동상왕성이고 리민동위불번 이민들이 이굳동성 으로 정사가 번거롭지 않다고 함으로써 이 근천자조서자 천자의 정성스러운 조서를 받은 사람은 양성령 유방이야 양성령 유방이었다. 논자 그런데 뒤에 논하는 자가 수이위 증팔만구 이 조성 비록 유민팔만여구를 거짓으로 증가시킨 숫자라 하여 왕성을 책망하였고 수이임 무타인은 이소방 장제가 비록 다른 특별한 재능은 없다는 것으로 유방을 낮게 보기는 하였으나 연이 이재지 용심 선제와 장제의 용심만은 기인애여야 그 인자함이 성대했으니 한세 순량지리 한 대의 순량한 관리들이 우련배출 성대히 배출된 것이리 기 비직차지유야 어찌 이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백세지하 그런데 백세후인 지금에도 역유기사원 또한 그런 사실이 있다. 5. 동년후 계림이군 나의 동년친구인 계림이군은 청근이냐 청렴하고 성근한 사람인데 조우성명 성명한 주상을 만나서 랑서시종 낭서와 시종의 직을 개소령양 모두 다 역임하고 기분부 이치 남천냐 그 부절을 나눠받아서 남천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유양성부번지효 양성령의 정사를 번거롭게 하지 않은 효험만 있고 이무 교동증점지사 교동상의 유민의 숫자를 증가시킨 거짓은 없었다. 6. 리외민의 그리하여 이민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사모함으로써 일경안연 온 경례가 편안해지니 감사고과 감사의 고과에서 매위기보 제1 매양기보 지방 가운데 제1을 차지하였다. 7. 아 전하 특강륜달 그러자 우리 전하께서 특별히 조서를 내려 이 포장지 칭찬을 하고 취가 준자 높은 자급을 올려주어 장복일신 장복을 일신시키니 부로하는 부로들이 매우 기뻐하고 사방용동 사방 사람들이 솟구쳐 감동하였다. 8. 희기위권 불력타호제 아 다른 사람들에게 권장되는 것이니 또한 많지 않겠는가 선제 공상지조 그러니 선제가 왕성에게 공로에 대한 포상을 내린 조사와 장제 안정지포 장제가 유방에게 안정한 관리라는 칭찬을 한 것만 부득천미어 간책 반책 속에서 오로지 아름다울 수 없겠고 이 왕유지 미순 왕성과 유방에 순전하지 못한 것이냐 4위 하풍에 이 군에 비해 훨씬 낫다고 하겠다. 군명유인 군의 이름은 유인이고 차산수 차는 산수인데 익제 문충공지 원주야 익제 문충공의 먼 후손이다. 문충지 손보림 그런데 문충공의 손자인 이보림은 전조대에 루천명군 누차명군을 다스려 기정적 거사 그 정적에 대한 거사비가 지금 조영인목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을 환히 비추고 있으니 군지 선어지민 군이 백성을 잘 다스린 것은 개기갑어분. 대체로 그의 가법이라 하겠다. 여행도 대체 경기 estrutural 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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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